나는 그녀를 찾아야 한다. 혹시 김유주를 아십니까? 제 딸입니다. 그 애 꼭 찾아야 한다. 찾아야 준다고. 새꺼 만져마자. 뭐야 이거. 전화번호 내껀데? 목소리만 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맞춘다니까. 미친놈아 그게 말이 돼? 야 그러면 너 전화번호를 알면 그 사람 찾을 수 있어. 번호를 입력하세요. 그 위성에는 그동안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통화가 부스런히 저장되어 있어. 이러분의 딸을 찾는다고요? 그거 찾는다고 난리 났어요. 유주 아버님이시죠? 너 원래 유주 거예요. 자 이름은 김해관. 지금부터 이놈을 찾습니다. 저게 뭔지 몰라도 화면 확실하다. 우리 딸 찾을 마지막 기회라니까. 김유주 응성과 92% 일치한 통화 포착. 지금 유주 목소리가 들린다고? 자 발 문 열어세요. 분명히 유주 목소리였어. 예주 목소리였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